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연어 연어 진짜 좋아해요. 이거는 클레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통 연어가 와서 제가 좀 도톰하게 썰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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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듬히 썰었습니다. 이거는 같이 먹을 밥이구요. 초밥용 단촌물 만들어서 고맙겠다. 단촌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구요. 위에 생와사비 이거 이렇게 올렸구요. 이거는 샐러드 해갖고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 이거 뿌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홀스레디쉬 소스랑 케이퍼 있고 간장 그리고 생와사비 있구요. 여기는 초고추장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파랑 무순. 잘 먹겠습니다. 간장 해줘 볼게요. 맛있겠다. 그리고 초고추장에는 생와사비라고 샀어요. 이걸로 좀 넣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간장에 반칙인데 케이퍼랑 양파랑 홀스레디쉬 소스 완전 신선해요. 음 연어 초밥 카메라 likes 이렇게 4 4 5 5 5 5 5 . 음. 이게 뱃살 인가봐요. 기름기가 싹 돌면서 진짜 맛있다 혀가 되게 싱싱해요 신선해요 이러면 쓰면 안되는데 여러분도 싫어하는데 개좋아요 너무 좋아요 샐러드 와우 와사비 이정도 올리고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초밥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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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렌지 소스랑 되게 잘 어울려요 살짝 묻혀서 어습이 추가요 맛있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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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연어가 진짜 깔라마시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깔라마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위메프에서 최저가를 삽니다 성분도 물론 보죠 거의 다 100% 원액이던데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거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갖고 12,000 얼마에 판다던지 그런 거 삽니다 마지막이 아쉽다 즐거웠어 촬영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약간 편집을 빡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빡시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빡시게em기 단계가 제일 좋더라구요 빡시게em기 비디오버스 1,000원 빡시게em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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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너무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호강했어요 연어 진짜 맛있네요 두툼하게 써니까 한입 가득 들어오는게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초밥 또 물론 최고고 샐러드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스들과 양파 무순까지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었던 송어나 연어나 둘 다 사랑입니다 그럼 저 갈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